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무자격자와 법원 감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063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진을 다운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괴됐습니다. 적용 법령은 부동산 가격 공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인데요. 법률에 따라서 신고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받은 법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의 내용입니다.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돈 받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산삼하고 인삼 감정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원지법 행정부로부터 산양삼 보상평가액을 그러니까 산양삼이라고 하는 산삼이 있는 거죠. 그게 보상평가액 산정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 3억 원으로 해서 평가업자는 피고인과 회사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않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지금 감정은 지정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이 감정인이 신고 또는 인가받은 데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처벌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약간 애매한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법이 되면 감정평가로 받은 판결의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에 의한 감정은 전문적 지식이나 구체적 경험들에 의한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법인이 반드시 친구나 인가받은 법인이나 평가사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감정인 지정에서 다른 감정을 할 경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거는 처벌되는데 법원이 감정인 지정해서 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이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아마도 검사는 다른 감정평가와 함께 법원의 감정행위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감정평가행위는 유죄가 되는데 법원의 감정행위는 무죄가 되는 이걸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의 감정행위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만 있다면 감정할 수 있다. 이거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되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감정이 반드시 그러니까 전문가나 이런 게 있는 게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이한 감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감정을 한 거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서 아마 이런 판례가 나온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이한 판례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원이 감정행위 지정했을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상 판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